안녕하세요. 대강영상 목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직지를 공부하겠습니다. 286쪽 지공화상입니다. 대승찬송, 지난 시간에 대승찬송 10수 중에 제 일수를 읽고 1-1 끝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지식들이 많은 깨달음의 노래를 이렇게 개송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공화상의 대승찬입니다. 우리 대승의 모습에서 보는 깨달음의 모습을 아주 너무 잘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큰 도는 항상 눈앞에 있다. 비록 눈앞에 있지만 보긴 어렵네. 만약 도의 찬 모습을 깨닫고자 한다면 사물과 소리와 언어를 없애지 마라. 큰 도는 눈앞에 있다.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그런데 우린 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가까이는 산사를 가고 멀리는 저 붙다가야를 가합니다. 또 저 고요한 적정철을 찾아가고 정멸보궁을 찾아가죠. 스승을 찾고 그다음에 어록을 찾고 경전을 찾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눈앞에라는 말이 눈앞에. 눈앞에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눈앞에. 즉 눈으로 보는 것 전에 있다는 거예요. 눈은 대상을 보잖아요. 그 대상을 보는 것 보고 아는 자. 눈으로 보기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있습니다. 비록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잖아요. 준동암령. 꾸물꾸물거리는 저 조그만 미생물도 벌레도 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네. 고통을 싫어하고 죽기를 싫어하고 보존하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몸이라고 여겨서. 그러니까 있는 거죠. 다. 눈앞에 있지만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인인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몸이 있고 내 몸에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의 감각을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이 설 신의 감각을 통해서 밖에 대상만 분별하려고 하지 그 분별하는 주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게 항상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리고는 건강한 몸으로 내가 얻으려는 게 관심이 있죠. 그런데 건강에 해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건강에 관심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인 나는 생로병사 생사윤내를 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내 마음의 관심이 있고 내 마음을 이루어질 도구인 내 몸의 관심이 있고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대상이나 조건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쓰고 항상 존재하고 항상 매 순간순간이 비추어서 아는 그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내 마음이 있을까요? 없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몸이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할 때는 내 몸에 관심이 없고 내 것에 관심이 많다가 내 몸이 건강이 이상 생기면 어때요? 내 몸에 관심이 갖죠. 왜? 내 몸이 있어야 내 것들이 가치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주인은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젊을 때도 늙었을 때도 항상 있잖아요. 24시간 잠잘 때도 있고 언제든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비록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식들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들이 밖으로 구하지 마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치구심 구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치구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 도의 찬 모습을 깨닫고자 한다면 도의 그 모습을 알고자 한다면 사물과 소리와 언어를 없애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제 도를 외울 도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각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욕심을 버립니다. 욕심을 버리려 하죠. 욕심을 버리려 하니까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죠. 그래서 더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구하려고 하고요. 귀로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소리에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소리를 구하려고 하고요. 코, 냄새를 맡으면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구하려고 하죠. 또 맛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맛을 구하려고 합니다. 촉감이면 내가 좋아하는 감촉을 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려고 하니 안이비, 설신의 감각이 덜 자극받고 덜 작용하는 적정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도심이나 인간의 삶에서 좀 벗어나서 저 숲속이나 혹은 선원이나 사찰이나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고요한 것을 구하죠. 그것을 정진하려고 하거든요. 즉 내 눈 안이비, 설신을 다 닫고 살 수는 없는데 없으니 그것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덜 들어오는 곳으로 내 몸으로 옮긴 겁니다. 그게 바로 적정처거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이제 그곳에 가서도 의의 작용은 계속 있거든요. 계속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뭐예요? 번뇌망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대상이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기억된 그 안이비, 설신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들이 내 마음을 욕심내지 않도록 내가 욕심내지 않도록 계속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뇌망상을 버리려고 하죠. 그게 수행의 요체거든요. 보통 우리가 수행한 다음은 제일 먼저는 몸을 그래서 몸을 이제 적정처로 고요한 곳으로 이 욕망과 집착이 난무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적정처로 옮기고 그 다음엔 이제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점점점점 번뇌망상이 줄어서 마음이 하나로 몰입이 되는 선정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선정을 얻어서 주인인 그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를 딱 깨닫고 보면 그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집중된 상태 그 집중된 마음의 상태 몰입된 상태죠. 그걸 정의라 합니다. 선정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내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 이게 주인이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아는 나는 번뇌망상 있을 때는 번뇌망상 있다고 알고 있고 욕심을 부릴 때는 욕심을 부린다고 알고 있고 눈으로도 들어오는 정보를 볼 때는 본다고 알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구할 때는 구한다고 알고 있죠. 그 주인은 평상시에 우리가 욕망과 집착해서 구하려고 살았던 이 삶 동안에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행 깨달음 이렇게 하면 욕심을 버리고 안이미서신의 욕망과 집착을 그래서 들어오는 감가의 정보들을 제어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번뇌망상을 벌여서 집중을 해서 선정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깨달음을 못나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아는 주인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물과 소리의 언어를 없애지 말아. 즉, 그거 없애려고 하는데 시간 다 보냅니다. 수행이 다 어렵죠. 수행이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운 겁니까 도대체? 내 몸이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적정차에 갖다 두니 얼마나 움직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롭죠. 힘들죠. 수행이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번뇌망상을 버리는데 마음이 뭐예요? 끊임없이 변해서 구하는 게 그게 원래 마음의 본성이거든요. 억지로 구하지 않도록 붙들음 해놓고 하나로 집중하려고 하니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지. 됐다고 여긴 순간에 또 번뇌망상이 생기고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잠시나마 마음의 고요함을 구했는데 또 끝나면 어느새 다시 제자리로 가거든요. 그러니 어렵죠. 그래서 수행이 어려운 겁니다. 수행이 어려운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번뇌망상 집착을 버리려고 하니 어려운 거죠. 욕망과 집착과 번뇌망상 버리려고 하지 말고 욕망과 번뇌망상 집착의 주인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조사선의 핵심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물과 소리와 언어를 없애지 마라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돈은 항상 눈앞에 있다. 비록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네. 만약 도의 찬 모습을 깨닫고자 한다면 사물과 소리와 언어를 없애지 마라 돼있습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대승 찬송 십수의 1-2 언어가 곧 큰 도다. 번뇌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번뇌는 본래로 공적한 것인데 망뜬 생각에 서로 번갈아 얽히고 설키네. 언어가 큰 도다. 이렇게 하면 아니 언어가 큰 도라니까 아 그러면 언어가 뭐예요? 말로 하면 언어고 기호로 표시하면 문자입니다. 즉 언어와 문자가 도다. 사실 문자인들이 요즘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이해하면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즉 깨달음에 지혜를 얻었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이해한 도다. 근해 이런 말을 씁니다. 이해한 겁니다. 이해. 그런데 왜 여기서는 언어가 큰 도다. 했을까요? 언어가 도가 아니고 언어를 보고 듣고 아는 주인 언어를 통해서 도를 표현하지 않고 전달해 주자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스님의 어록이나 근스님들의 법문이나 부처님의 경전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언어로 돼 있잖아요. 언어와 문자로. 그것을 통해서 그 보고 듣고 하는 언어와 문자를 보고 듣고 알고 이해하는 주인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번뇌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번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죠? 그러면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을 마음으로 그래 이거는 번뇌 망생니까 버려야 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먹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방법. 음식을 먹는 겁니다. 배고픔을 면하면 음식에 대한 집착은 잘 아시게 되죠. 즉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구하고자 하는 게 중생의 본성입니다. 그 구하고자는 마음이 번뇌 망상의 본성이고요. 그러면 이 번뇌 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번뇌 망상의 대상들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구하지 않습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번뇌 망상이니까 버려야 돼. 이건 수행자로서의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한다면 수행하려고 애를 쓸 때는 억지로 붙들어 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왜?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는 왜 그 대상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나는 그 대상을 왜 구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왜 필요한지 왜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했을 때 실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실천해서 내가 성취했을 때 실천해서 성취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이 과정을 하나하나 사유하고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사유하고 성찰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주인의 눈으로 보십시오. 주인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것들을 사유하고 성찰하고 하지 않아도 그건 변할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그래 이건 수행의 방향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이 마음을 버려야 돼. 그래도 그 마음은 언젠가는 변합니다. 아무리 욕심이 있는 사람도 배부르게 먹으면 음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번뇌 망상을 벌이는 효율적일까요? 이것들의 주인은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아도 그대로 비춰보면 필요 없는 것을 왜 구하겠습니까? 한 번 사유하고 성찰해서 알아차리고 두 번 사유해서 성찰해서 알아차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대로가 이 사람 그대로가 바로 번뇌 망상이 없는 그 상태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해탈 열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곧 큰 도다 번뇌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번뇌를 애써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 번뇌 끊으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욕망과 집착을 벌이는데 일생을 보내고 다음 생을 십생을 보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은 버렸다 손치더라도 인간의 우리의 감각적인 오용락이라고 그러죠. 그런 욕망은 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수행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 또한 욕망의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이죠. 보다 더 고차원의 행복이고 보다 더 완전함에 가까이 가는 행복일지는 모르지만 더 효율적인 행복이지만 그것 또한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를 구하지 마라 깨달음을 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극락을 구하는 것 또한 내가 지금 원하는 또 다른 구하는 욕망의 모습이죠. 그래서 번뇌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번뇌는 번뇌로 공조가 커진데 번뇌는 번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구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착각하게 된 거거든요. 번뇌 있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어떤 번뇌도 있지 않습니다. 구구한다 하더라도 그 주인의 눈으로 보면 전혀 쓸모없는 내 마음의 환영이죠. 그래서 번뇌는 번뇌로 공죽한 것인데 망류된 생각이 서로 번갈아 얽히고 설키네. 망류된 생각이 번갈아 얽히고 설키네. 이 말은 이 번갈아 라는 말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전에 기억된 내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기억된 정보 업식이죠. 그 업식을 통해서 업식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실제하는 사물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상을 구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구하고 향기를 구하고 맛을 구하고 감촉을 구하죠. 그런데 이것들은 내 마음의 기억일 뿐입니다. 그 기억된 마음을 통해서 내가 현실에서 다시 대상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구하게 되거든요. 내 마음이 내 몸으로 움직여서 대상을 얻게 되죠. 얻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우리는 스스로 맞아 맞아 이게 역시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바로 이 맛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내 업식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확신을 주는 거죠. 역시 이게 맛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떨까요? 더 구하려고 하죠.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이 말하기를 그 마술사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환영의 호랑이에게 자신이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즉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을 통해서 구하고 그 환영을 들어서 다시 내 마음을 더 집착과 욕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중생들의 윤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막력된 생각이 서로 번갈아 얽히고 설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언어가 곧 큰 도다 번뇌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번뇌는 번뇌로 공적한 것인데 망력된 생각이 서로 번갈아 얽히고 설키네 잘하셨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